부정이 있는 곳에 살이 발생하고 살이 있는 곳에 부정이 발생하므로 각종 살과 악귀를 반드시 푸닥거리로 풀어내십시오. 푸닥거리는 이러한 겁살, 재살, 천지살, 선조조상삼진살, 주당살, 역마살, 백마살 등 각종 살을 소멸하여 줍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슬슬 풀릴 수 있는 운수대통의 소원풀이까지 들어있어 사업번찬과 취직, 각종 소망하는 일들을 쉽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과 화의 기본이 이런 부정에 있음을 알고 부정 푸닥거리와 소원풀이로 모든 악귀와 잡기잡신을 제거하고 각종 우한과 액과 화를 미리미리 방지하여 운수대통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로써 모든 액이 물러나고 복이 들어오며 집안의 각종 병고 질병과 우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재앙과 재난액과 화가 자연이 소멸되어 원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힘없이 조속히 이뤄집니다.